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도자기 이야기, 도설, 열다섯 번째고요. 대명 영락 도자기 이야기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청료하고 압수배 정도 소개시켜 드렸고 어제 했던 두 번째는 완했습니다. 오늘은 반할 겁니다. 반은 여기 카메라에 담은 것처럼 렴구반이 있고요. 절연능구반, 홍무대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절연평구반, 별구반 등 여러 종류, 다른 종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책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 이게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홍무대도 있었고 그 전에 원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어 도자기를 하는 한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반, 접시 이러면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도자기이기 때문에 중국어가 포함된 그런 전문 용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중국 책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해석을 할 때도 필요하고 미리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렴구라고 하는 것은 렴 자, 수렴한다 할 때 렴 자예요. 그러니까 구연부가 내만이라는 건 안쪽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렴구반. 이따가 이제 또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요. 또 절연 렴구반은 지난번에 홍무자기 할 때 했습니다. 절연 렴구반.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 밑에 있는 게 절연 렴구반인데요. 절연은 이제 이렇게 구연부 부분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평평하게. 한 번 꺾었다는 얘기죠. 절연. 꺾을 절자의 구연부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맞닿을 연자거든요. 꺾어서 맞닿았으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푹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깊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절연 렴구반이죠. 렴구반은 이제 평구반은 이게 동그란 원이 되어 있는 반면에 화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꽃의 모양, 꽃송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굴곡이 생긴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서 과릉 할 때의 그 릉자를 써서 릉구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릉구반이고 뒤에 나온 건 평구반이고 그렇습니다. 릉구반이라는 것은 별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별구완할 때 말씀드렸지만 구연부가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반한다고 하죠. 여기도 나왔네요. 외반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밖으로 벌어졌다. 그래서 완할 때는 별구완도 되지만 창구완이라고 해서 벌어질 창자도 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송나라 때 도자이감은 이제 건요라든지 건요잔이라든지 길주요의 천목잔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별구, 렴구잔, 창구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소교잔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외워두면 좋습니다. 문양은 이제 절지와 당초화해문이라는 건 전지화해문이죠. 절지화해문과 전지화해문. 이 도록이나 다른 체계는 보통 당초문은 당초문인데 연이어진 거죠. 그래서 전지화해문으로 총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지화해냐 끊어진 절지화해냐. 그러니까 꽃송이 몇 개 나타나면 절지. 계속 덩쿨처럼 계속 이어지면 전지화해문. 그런데 그런 문양들을 전지화해문 같은 문양들을 당초문, 권초문, 그렇게 팔메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운용문이 있고 화조문 등이 많이 그리는데 이 굽이 특징이 나오는 거죠. 반의 밑에 있는 굽이 원대에 비해서 좀 크구나. 이런 정도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연능구반 보실까요? 원청화의 대반의 형식을 이은 거지만 문양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박물관 소장의 청화포도문 절연능구반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당연히 박물관에 있으니까 진품이라고 읽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락 때는 포도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홍무 때는 뭐가 많이 나왔죠? 국화문이 많이 나왔죠? 그것마다 이렇게 문양들이 변천해가는 겁니다. 그 시대의 트렌드죠. 트렌드. 그래서 원나라 때는 무슨 반이 유행을 했을까? 물론 원나라 할 때 다시 쭉 보시겠지만요. 그래서 원나라 때는 원나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나라 때 한번 볼까요? 원나라 때 먼저 보겠습니다. 자꾸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잡히면 사진 27이라고 쓴 데에 청화 죽석 화감은 능구반. 이렇게 능구반. 거기 능구반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왜 중요하냐면 비교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보시죠. 이게 죽석 화감은 능구반이에요. 죽석이라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쭉쭉. 축수라는 의미라고 장수를 기원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능구반인데 기형은 똑같죠. 능구 저련반이에요. 여기도 접혔어요. 저련반이죠.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여기 포도문이 없잖아요. 포도가 이 시대에 없어서 안 썼을까요? 트렌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는 죽석 화감은을 많이 나왔고요.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봉황문이 많이 나옵니다. 봉황문. 이거는 평구반이죠. 저련, 평구반. 혹은 평구를 빼고 그냥 저련반 합니다. 여기 능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색이 연사무 같은 걸 넣는 경우가 있고 여기처럼 또 명락대도 그렇지만 이런 파도문을 놓습니다. 그럼 파도문을 한번 보시죠. 어떤 모양일까요? 그냥 물벌어가 평이합니다. 평이합니다. 왜 제가 이 파도문을 말씀드리냐면 영락대나 선덕대는 어떻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부처님 손가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수문같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런 모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죽석 화감은 같은 모양 트렌드를 그리고 여기를 불수문 형식으로 나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원대는 이런 모양새다. 여기가 불수문 같지 않고 그냥 호방한 물벌어가 한두 개 치는 걸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여기는 연사문이 있지만. 그래서 죽석 화가문이나 날아다니는 비봉, 꽃 속을 나달아지는 봉황이죠. 비봉, 화초문 같은 경우. 그런 게 트렌드였고. 홍무 때는 잘 아시지만 뭐였죠? 국화. 영락대는 포도. 다 그 시대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비교해 보시라고 자꾸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 좀 있으면 포도철이 오죠. 원청하다 마시게 포도 절연능구반은 구연부가 연판형인데 넓은 판이 여기. 이게 살짝 이렇게 고리지면서 판이 나왔어요.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꽃들이 12개가 있습니다. 연화형으로. 이게 연화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저부가 조금 아래로 오목하게 쑥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청나라 때 같이 수비가 그렇게 잘 안 돼서 어떻게 되면 탑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짝 낮아진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보면 조금 쑥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구경이 한 45cm니까 상당히 크죠. 그래서 어저께 이슬람 친구들이 이렇게 먹는 그런 스타일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슬람 문화권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기형들입니다. 기형들이고요. 하도 그. 왔다 갔다 움직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능구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사진에 담아보며 사진 다 담아드렸죠. 절연 능구반의 이제 사진이 저기 내용입니다. 백색 사진은 소량의 화석공반점. 화석공반점이 있다는 거 체크해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태골은 뭐 단단하고 희며 희죠. 얘네들은 저기 영선자기들은 유질은 비우하며 매끄럽고 유니남이 희다. 그래서 뭐 정반점이 있고 흑색을 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치가 호방하고 원청화의 구도가 있는 풍모를 조금 변화를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연 편구반 보겠습니다. 절연 편구반은 얘가 이 기물이 절연 편구반이죠. 절연 편구반은 절연에 이제 복부가 얕고 굽이 있으며 사제에는 또 화석공반. 이거 중요합니다. 화석공반이 있다.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북, 그러니까 대만이죠. 대북박물관의 홍의미술관 소장의 이 절연 반은 이제 절연에 용서 숨치는 해돔을 그렸는데 물보라가 불수 모양이다. 불수 모양이죠.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고 내뱅에는 모란당초문, 전지 모란문을 그렸고 반심에는 이제 가운데에는 이제 속파련. 이 용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파련인데요. 이거를 이제 일파련문 혹은 파는 뭐냐면 잡을 파자예요. 여러 송이를 꽉 잡은 거죠. 그래서 일파련 혹은 이제 여기 끈으로, 비단 끈으로 묶었죠. 묶을 속자를 써서 일속련 이렇게 부릅니다. 일속련, 일파련. 그런데 이거를 이제 총칭해서 이제 묶고 잡았다 그래서 이제 속파련 이러는데 이제 좀 이따가 다른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명칭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쭉 앞당겨서 한번 보면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구연부 절연 부분에 파도 치는 게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홍무대도 다르고 원대하고도 다르고. 뭐가 생겼나요? 손가락같이 생겼죠? 불수문, 손가락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수문이라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진짜 부처님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부처님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손가락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불수의 불자가 중국 발음으로 후입니다. 후. 후라는 건 이제 복을 가리키는, 복수문 할 때 복자 있잖아요. 그 복자도 발음이 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도 복을 나타내는 거랑 같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은 말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문양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평구반을 한번 봤는데 속파련이니까 속파련을 한번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이게 속파련이거든요. 어떤 이름이 나왔나요? 명영락 청화 일파련문 대반. 일파련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죠. 일파련.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얘는 절연반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 절연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양새가 일파련이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아까 절연 눈구반하고 평구반 할 때 뭐라고 나왔나요? 제가 체크한 거. 화석홍반이 있다. 이게 화석홍반입니다. 이렇게 화석홍은 전체가 시뻘겋게 칠을 한 거죠. 화석홍이 철성분이 온몸을 휘감고 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작구철이 아니면 장유 같은 걸 바른 거죠. 화석홍은 이렇게 퇴체에서 약한 부분의 철성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석홍이 딱 있는 거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화석홍 부분은 청나누때 가면 없어지는데 그건 수비를 워낙 잘한 거고요. 아무튼 여기 이름이 일파련이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일파련. 방면감 도록인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일파련이네, 여기도. 일파련이라고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일소견이라고 나왔죠. 일소견. 그래서 일파련과 일소견은 같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연이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기 딱 보시면 이게 딱 꺾여서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쑥 들어가는 거죠. 시청각 참 힘듭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평구반 봤고요. 그런데 평구반에서 잘 나오는 말이 있어서 제가 펜으로 써놨습니다. 쭉 나오다가 여기 병체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병체련은 여기도 해설을 역자가 번역한 사람이 해놨네요. 병체련은 채자가 꼭지채자예요. 병은 같이 난다는 소리죠. 꼭지에서 한 줄기에서 나란히 핀 연꽃 한 쌍을 그린 걸 병체련 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록에 좀 나와요. 그래서 아까 한 6, 7년 도록을 쭉 봤는데 없어요. 이거 다른 데 있겠죠. 다음에 찾으면 체크해놨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체련 문이 있어요. 한 줄기에 나란히 핀 연꽃 한 쌍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화목하고 부부금실을 상징합니다. 병체련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체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과 금실의 상징이다. 병체련도 될 거 병체 부용화도 있습니다. 부용화는 거의 목단같이 생긴 걸 부용화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크라크 도자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게 부용화를 닮았다고 해서 영어로는 크라크 도자기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는 일본 사람들은 그걸 부용화라고 합니다. 부용화 도자기. 그런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 역시 반 하나밖에 못할 것 같아요. 렴구반입니다. 렴구반은 이란, 테헤란의 신묘에 이런 반이 10점 소장이 돼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크다. 그런 내용을 쭉 쓴 겁니다.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청화, 송수. 송수는 소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반이 한 폭의 정면 화해 도건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리고 영락시. 중요한 말은 이런 겁니다. 영락시기는 대외 교류가 매우 넓어졌는데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중국 도자기가 환영을 받았다. 이 대반은 이슬람 지역을 위해 번주한 것이다. 문양도 이 지역의 문화에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왜 제가 이 말을 자꾸 쓸까요?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문화권하고 교류가 있으면서 그런 큰 반, 큰 완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수출을. 그래서 오히려 중국 내부보다는 외국에 많이 영락이나 선덕, 영선자기가 소장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훔쳐간 게 아니고요. 주문을 해서 정상적으로 받아간 겁니다. 여기 이제 렴구반이라고 이게 나온 거죠. 구경은 역시 다른 기물들하고 비슷합니다. 40cm가 넘네요. 그래서 이제 송수, 소경문 이런 거죠. 여기 한자. 소나무에서 경치가 있는 그런 건데 기형의 이름을 렴구반이다. 수렴해서 살짝 들어갔다. 이런 거죠. 이거는 다른 기물로 제가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거 언제 설명을 드렸던가요? 대명홍문화 원나라 때는 소나무가 부채형으로 파상형으로 쭉쭉쭉 날카롭게 퍼져 있는 반면에 명나라 때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공 모양으로 됐다는 거. 공 안에는 또 이렇게 줄기를 해놨겠죠. 소나무 줄기를, 이파리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나무 같네요. 항상 대나무하고 바위는 항상 같이 다녀요. 죽석, 축수, 중국말로 쭉쭉. 여기도 또 바위도 석도 호석인데 어떻게 그렸나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복수받은 의미에서 줄을 하나 긋고 흰 부분을 남겨놓고 그 밑에 칠을 하니까 마치 입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보이고. 이 꽃은 아마 백합의 일종인데 원출이 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출이 꽃. 이 밑에 거는 난초 같고요. 여기가 난초인가? 여기도 호석이 보이네요. 그래서 문양이 나올 때도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눈에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 명품도. 이건 진품이잖아요. 진품이나 명품을 눈에 많이 사진을 찍어놔야 기억해서 엉뚱하고 이상한 이런 걸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구가 여기 입체적으로 어떤 게 염구인지 잘 모르시길래 비슷한 기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긴 게 렴구입니다. 렴구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반이 아니라 필새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붓을 갖다 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렴구에서도 거의 마지막 단계죠.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조그맣고 말씀드리는데 필새니까. 이 정도 선이고 여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지 보이는 건 창구, 별구, 외반한다고 그러죠. 이게 수렴한 마지막 경동강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몇 번 제가 보여드렸던 명품이라고 보여드렸었고요. 작지만 이런 스타일의 완곡한 이런 게 있다. 이게 렴구반이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기물을 꺼내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3개인가 4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벌써 2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자꾸 보여드리는 건 좋은 사진일 경우에 어차피 저는 이 책 자꾸 보여드리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 화면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 진품의 사진들을 눈여겨보시고 기억에 두셨다가 진품은 아니더라도 명품을 고르실 때 항상 도움을 받으시고 섭취는 제가 쇼츠 올리면서도 섭취는 좀 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시장이 없어지겠습니까? 단가 뛰기 소위 말한 시천말로 쩐뛰기 장사인데 그건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거고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거, 명품, 하나를 사더라도 값어치가 있는 거 좀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장해야만이 몇 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났을 때 그런 게 명품으로 돼서 처음에는 값이 팍팍팍 안 오르더라도 나중에는 확 오를 수도 있습니다. 콜똥은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품 도자기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를 봤어요, 제가 영상을. 그랬더니 설명해드릴 건 다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하려면 더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연필로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때는 조금 하다가 다른 시간을 그림책 공부할 때가 가장 편하죠. 그러니까 기물 몇 개 좋은 기물을 쇼치에는 6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몇 개를 찬찬히 보여드리면서 또 기형이라든가 안에 담겨 있는 문양의 의미, 우의, 비유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는 여기 죽석이 됐건 포도, 연, 이건 청년 결백을 나타내기 때문에 황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양입니다, 연꽃은. 청년 결백이죠. 관리가 청년 결백해야 되는데 부패 관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황제가 맨날 경고의 의미로 하려고 이렇게 연화문을, 연꽃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드디어 병이 나옵니다, 병. 병은 매병, 옥고춘병, 청구병. 이 청구병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락제 때 처음으로 창소됐다. 처음으로 신기정으로 나왔다. 그래서 홍무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청구병 얘기를 하면 바보되는 겁니다, 바보. 명영락 이후부터는 계속 청구병이 나왔고요. 청나라 때 청구병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옹정걸룡제 때 황제들 자체가 청구병을 좋아합니다. 청구병은 우주의 기운을 담아서인지 티에누엔 띠팡 이래서 띠팡 이래서 천원지방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뭐 이런 그때 당시에 천문을 바라보는 사람들, 고대인들의 생각인 거죠. 청구병은 아주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또 장식용으로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형 이름을 다 많이 외울수록 조금 중국 도자기 아는 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채 할 수가 있으니까 기형은 꼭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지는 않아요. 대표 선수들만 외우는 거지 우리가 소송돼서 나오는 거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죠. 대표로 잘 쓰는 것, 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이 요새 전화를 하루에 한 두 통씩 받습니다. 책이 도대체 뭐냐. 책 제목 좀 아르케달라고 해서 이거 책 홍보는 아닌데도 뭐 그렇게 원하시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중국 도자기를 알려주는 책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책 구하려고 여기저기 이런 인터넷 서점까지 다 뒤지고 했는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발견했을 때 그래도 이거 라도 하나 건지자 그래서 사서 한 서너 번은 봤는데 내용 아주 좋습니다. 사진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중국 책하고 같이 보면서 중국 책에서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중국 책에 있는 내용도 밑줄 친 거를 이제 또 이걸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또 같이 그림도 보여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가능하면 눌러주면 좋죠. 안 눌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내일 다음 시간에 또 내일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개씩은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혹시 하게 되면 병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